학교장 추천전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받게 된 예당고등학교 교사 고석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및 교과 성적 위주 선발 방식 권고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균형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학교장 추천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지원 자격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역균형 전형이든 학교장 추천 전형이든 그 전형의 지원을 하려고 하면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을 모두 추천 전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요.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연세대 추천형, 고려대 학교 추천, 그리고 고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발전, 고교 추천, 그리고 국민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 숭실대는 학생부 우수자라는 이런 전형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다 지원 자격을 보면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학년 재적 인원을 300명으로 가정해봤어요. 지금까지 2021 입시까지도 학교장 추천 전형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 그리고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은 최상위권 학생들만 주로 쓰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추천 전형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인원이 4배 가까이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시행계획을 통해서 각 대학에서 어떻게 뽑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고 올해 모집 요강이 나왔는데도 막판까지도 추천 전형이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인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2부터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인원수 제한이 있는 대학만 산출을 한 거고요. 인원수 제한이 없는 대학까지 합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형이 하나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 15개 대학인데요.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점이 아마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쯤 학생들이 전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작년 이맘때 마찬가지였거든요. 정시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은 교과 전형이 늘어난 것보다 정시에 가 있었죠. 그래서 정시 선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6월, 9월 졸업생과 같이 점수 산출이 되는 모의고사를 경험하면서 정시가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뒤늦게 교과 전형에 뛰어들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학생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신을 조금만 더 챙겨 놓을걸 이런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3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지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2학년 학생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전형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거고요. 문제는 여기 표시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이죠. 이 대학들은 전년도에 교과 위주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참고할 수 있는 입결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때 전년도, 그 전년도 입결을 참고해서 보통 지원을 하는데 특히 교과 위주 전형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참고할 수 있는 입결이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대학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폭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원 자격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연세대학교는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이와 여대는 재수생까지 가능하고 숭실대는 삼수생, 광운대도 삼수생, 가톨릭대 고려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재학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지원 자격은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양대학교 지원 자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도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국내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5학기 이상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있어야 되고요. 추천 기준에 보면 자연계열일 경우에는 교과 이수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불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여기서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대학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대학을 추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실시하지 않는 대학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실시하는 대학이죠. 많은 대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교별 인원수 제한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으로 다시 구분을 해봤습니다. 추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고교별로 인원수 제한이 있다는 것은 각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에 쓸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별도의 선발을 먼저 거친 다음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인원수 제한이 없는 대학은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쓰면 되는데 고등학교에 따라서 어차피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수 제한이 있는 대학이 어떻게 보면 추천 전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톨릭대랑 서울교대는 제가 밑줄로 표시를 했어요. 왜 밑줄로 표시를 했냐면 두 군데 다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수능 최저 유무로 다시 나눠봤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있는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없는 대학 인원수 제한이 없는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없는 대학 이렇게 또 나눠봤고요. 마찬가지로 밑줄 친 대학은 두 군데 이상에 있는 대학입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군데에 있고요.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과가 수능 최저가 있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선발 방법이 교과 위주냐, 서류 위주냐. 서류 위주라는 것은 종합 전형을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교과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보시면 추천 전형, 2023,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추천 전형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은, 왼쪽 인원수 제한이 있는 대학, 오른쪽은 인원수 제한이 없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음영 표시가 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고 녹색으로 표시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눈에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어떤 대학이 추천 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은 어떤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전형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위에 보시면 서류 위주의 선발은 종합 전형이고 교과 위주 전형이라고 해서 다 내신 100%로 뽑는 게 아니에요. 많은 대학이 교과 100, 내신 100%로 뽑긴 하지만 우리가 전형명을 붙일 때, 전형 이름을 붙일 때 어떠한 전형 요소가 50% 이상이면 그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과 위주 전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교과라는 거는 출결 아니면 봉사. 출결과 봉사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출결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과라고 하고요.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제가 작게 별표 표시한 대학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먼저 교과 위주로 뽑고 그 다음에 2차에서 교과 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표가 없는 대학은요. 지원하면 면접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화여대, 수원대, 가톨릭대, 을지대 같은 경우는 지원하면 면접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류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네요. 교과, 비교과, 서류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성적만 가지고 교과 위주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분명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대학 내에서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가톨릭대를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 전형이 지역균형과 학교장 추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도 학교장 추천 의회과는 각 고등학교에서 한 명밖에 못 써요. 근데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쓸 수가 있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100%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종합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요. 수능 체제에 있어서도 모집 단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대학별로 동일대학 내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 요강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 수능 체제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로 수능 체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참고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천 전형으로 안 뽑는 학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예로 들게요. 일단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실기가 있으니까 추천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의 경우에 이화여대 보시면 일부 학과는 선발을 하고 일부 학과는 선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할 때 돼서 어? 내가 지원하려고 했는데 안 뽑네?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해서 각 대학에서 시행 계획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그걸 먼저 참고하시고 내년 초에 내년 5월 달에 발표를 하겠죠. 발표되는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 가려고 하는 학과가 추천 전형으로 뽑는지 안 뽑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원 전략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요. 지금 이제 3학년이 아니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할 때 뭐 참고해야 될 사항 뭐 그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교과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일단 교과 위주 전형의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과 위주 전형은요.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합격자 평균 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충원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2 입시에 2022 대입에서는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지 2022만의 상황인지 앞으로의 추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충원률이에요. 충원률이 440%거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충원률이 23%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021학년도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교과 추천 전형에 74명이 지원했다고 가정할게요. 10명을 뽑는데 74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7.4대 1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충원률이 0%면요. 예비가 한 바퀴도 안 돈 거예요. 한 명도 안 돈 거예요. 예비가.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만 붙은 거고요. 충원률이 100%라는 거는 예비가 한 바퀴 돈 겁니다. 20등까지 붙은 거예요. 그럼 440%라는 거는 54등까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74명이 지원해서 54등까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원률이 굉장히 교과 전형에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충원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대학 높은 데 썼으니까 다른 대학 붙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교과 전형은 주로 안전지원 또는 하향지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교과 전형을 쓰는 이유는 수시에서 끝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에 비해서 논술 전형은 충원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대부분 상향지원을 하기 때문에 붙으면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원합격이 많이 되지 않는 거죠. 입결은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어요. OO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지 마시고 OO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각 대학을 다 들어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대입정보센터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대학별 입시정보에 들어가시면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명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학의 입결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간편하게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현재 2021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입결을 분석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일단 가장 간단한 건요. 정원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확 늘어났느냐 아니면 정원이 줄어들었느냐에 따라서 합격자 평균 등급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원의 변화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추세는 학령 인구 감소가 입결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한양대학교 거를 예로 가져왔냐면요. 한양대학교는 최저가 없잖아요. 그죠? 최저가 없고 모집 인원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학령 인구의 변화를 조금 더 눈에 띄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양대 걸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입결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원은 그대로인데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1등급, 2등급 아이들의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결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1에서는 인문계열의 성적이 확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첫 세대라서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문익과 통합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과, 이과 같이 내신 등급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에서 1, 2등급대가 굉장히 보기 드물게 됐어요. 그러면 문과라고 해서 공부를 더 못하고 이과 학생들이 더 공부를 무조건 잘하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현장에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상위권에 이과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입결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2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입결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경쟁률 정도인데 이번에 상위권대학 교과전형이 정말 폭발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종합전형보다 경쟁률이 높기도 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그만큼 1, 2등급 아이들의 숫자가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입문계열은 왜 또 많아졌느냐. 아무래도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정시로 가려고 했는데 모의고사가 진행되면서 조정점수 때문에 확통 등급이 안 나오고 수학 등급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힘들겠다. 교과에 몰리는 현상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수능이 좀 자신 있어서 수능체제를 마칠 수 있으니까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일단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겠다. 그런 경우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는 입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현재 추세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교과전형 지원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이 또 있는데요. 대학마다 점수 산출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유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A를 보면 경기대, 국민대, 당국대 어디를 쓰든 내신 등급이 비슷해요. 그런데 학생 B를 보면요.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대학이 발생합니다. 이 세 대학은 진로선택 과목이 반영되지 않는 대학이에요. 경기대는 전교과고요. 자연계열을 예로 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는 국어영어, 수학, 과학이고 당국대학교는 과목별로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작용한다는 그런 거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진로선택이 반영이 안 됐지만 진로선택이 반영되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국민대, 홍익대, 경희대를 예로 들게요.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입니다. 공통 및 일반선택 과목 반영 방법은 구경수가 전과목 동일합니다. 그런데 국민대학교는 진로선택 과목이 반영되지 않고요. 홍익대학교는 10%, 경희대학교는 20% 반영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환산 등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생 A는 오히려 더 안 나오지만 학생 B는 굉장히 등급이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오해를 합니다. 선생님 저 경희대 걸로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 잘 나옵니다. 다. 왜냐하면 1, 2등급 때 학생들은 주로 진로선택 과목이 올 A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로선택 과목이 많이 들어갈수록 등급이 잘 나오는 것처럼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결과 비교할 때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학생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A, B, C 중에 B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이든 교과 위주 전형이든 진로선택 과목에서 올 A를 받는 게 무조건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로선택 과목에 반영되는 방법도 대학별로 정말 너무 다양해요. 가장 위에 있는 대학은 반영이 안 되는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환산 점수, 그다음에 등급 변화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신 등급을 점수화할 때 대학에서 A는 100점, B는 98점, C는 90 몇 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산 점수로 반영한다는 거는 진로선택 과목 A는 100점을 주고 B는 90 몇 점을 주고 이런 의미고요. 등급 변환이라는 거는 A는 1등급, B는 몇 등급, C는 몇 등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인데 이렇게 대학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나눠놨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고려대와 서강대는 굉장히 특별하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반영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A는 몇 퍼센트가 받았냐? B는 몇 퍼센트가 받았냐? 이런 것들을 점수화할 때 반영한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행계획, 이거는 현재 2학년 아이들 기준인데 시행계획을 보고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고교별로 지원하는 성향이 다릅니다. 추천 전형은. 이거는 A고등학교하고 B고등학교 제가 그냥 가정을 한 건데요. A고등학교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수시 위주 고등학교예요. 그다음에 B고등학교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정시 위주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A고등학교 그런 성적 분포에 고등학교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B고등학교와 같은 성적 분포를 가진 고등학교에서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원 성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1등급 초반은요. 일단 서울대 직윤받고 연구대 씁니다. 그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1등급 중후반 그리고 1등급 후반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게 중앙대랑 경희대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에서 1.9를 받는 학생은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중앙대랑 경희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최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지원을 하겠죠. 하지만 B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대나 경희대를 정시에서 갈 수 있어요. 굳이 수시에서 쓸 교과로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B고등학교에서 중앙대나 경희대 선을 받는 친구들은 2등급 중반 이 정도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B고등학교에서는 중앙대, 경희대 추천 받았어. 기대를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별 지원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마다 추천 기준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학교마다 재적 인원도 다르죠. 그리고 해마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방법도 다르다 보니까 해마다 새롭게 계속 개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거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 발표되는 각 고등학교의 추천 대상자 선발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1인당 몇 장의 카드를 받을 수 있느냐예요. 어떤 학교는 2장, 3장, 4장, 5장 정말 이것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에서 4장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점대 초반, 중반에 있는 친구들이 고대 받고, 서강대, 성균관대 받고, 마지막에 중앙대나 경희대선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등급 초반, 중반이 왜 받냐. 수능도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1등급 후반 아이들은 못 받게 됩니다. 경합이 일어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상위권 아이들이 붙어도 거길 안 가요. 그 위에 붙으면 위에 가지. 중앙대, 경희대선은 고대나 서성아 붙으면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안 가고. 그러면 1등급 후반 아이들은 내가 붙으면 갈 텐데 아예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적으면 그만큼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것도 좀 유불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학생들의 내신 분포, 모의고사, 성적대, 그 다음에 재적 인원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뽑는지. 그런데 제가 또 이거를 쭉 계산을 해보면요. 수능 최저가 되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경합이, 인원수 제한이 있어도 경합이 일어나는 대학이 있고 인원수 제한 그 여유가 너무 많아서 경합이 안 일어나는 대학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학들에 지원하면 되는데 망설이는 이유가 수능 최저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되면 사실 그런 고민은 많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워낙 많잖아요. 추천 전형에서.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은요. 수능을 보기 전까지 총 10번의 연습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능이 너무 중요한 시험이고 하루에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2번, 3학년 때 6번, 총 10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10번의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왜냐하면 갑자기 모의고사를 열심히 준비 안 하고 끝까지 집중을 안 해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나는 수능 때는 집중해서 끝까지 열심히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끝까지 집중이 될까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 연습이 1, 2학년 때 그리고 수능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 때 돼야 됩니다. 마지막 교시까지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히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안 봤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대로 본 친구들 나보다 등급이 더 좋은 친구들은 앞으로 공부를 안 하나요?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을 이겨야 내 등급이 올라가는 건데 그리고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갔으면 이미 진도를 다 나간 친구는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서 심화학습을 할 테고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이길 것이며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과 수행평가 기간이 아니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지금 잘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졸업생들 유입이 되죠. 그리고 재학생 중에 미응시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학년에서 동일한 등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능에 가서는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요.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예시입니다. 이쪽은 3합, 이쪽은 2합입니다. 3합, 2합이 무슨 말이냐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잘 본 거 3개 등급합이 몇 이내냐 2개 합이 몇 이내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인문계열도 3합 5가 있고 6이 있고요. 자연계열도 3합 5가 있고 6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왼쪽이 인문, 오른쪽이 자연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올해 고3부터 조정 점수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서 조정 점수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문의과가 수능 최저 기준이 같아요. 그런데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들 중에서 확통을 본 아이들의 비율이 얼마나 적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최저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에 비해서 이과는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같아도 문과 아이들은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문과가 더 타이트한 대학들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수학 나형, 문과 수학을 보는 아이들이 수학 가형, 이과 수학을 보는 아이들보다 그 응시생이 두 배 정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 2등급 아이들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최저 기준을 설정한 건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점수가 조금 불안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된다면 추천,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는 일단 졸업생과 재학생 중에 미응시자의 영향은 안 받잖아요. 변수가 적은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시험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2019년 같은 경우에도 1, 2, 3등급 누적 비율을 보면 상대평가 과목의 4등급까지의 비율과 얼추 비슷해요. 그러니까 등급을 따기는 더 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3등급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목적이 수능 최저라면 영어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됩니다. 지금 2학년, 1학년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대학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대학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어서 일부 대학만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은 다 있을 거예요. 먼저 서울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년도와 변경된 부분이에요. 서울대, 지균 같은 경우는 인원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고요. 전형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합산 전형에서 단계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2019까지는 단계별 전형을 하다가 2020, 21, 22, 3년 동안 이렇게 일괄 합산 전형으로 했어요. 이거는 지원을 하면 면접을 누구나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류 1차에서 서류 통과를 해야만 면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수능 최저도 변경이 됐는데 예전에는 세계 각 2등급이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수능 최저를 완화해줬다가 다시 3합 7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인원 제한은 각 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은 두 명으로 계속 동일하고요. 지원 자격은 재학생만 가능한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2023부터 정시에서도 추천이 생겼습니다. 수능 60, 교과평가 40 교과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추천 그리고 교과의 도입 목적은 그거 같아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잖아요. 그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그런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설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대랑 고대예요. 연대랑 고대인데 연대랑 고대는 안전장치가 두 개씩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라고 하는 거는 대학 입장에서의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성적만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믿을 수 없다. 또 다른 방법으로 실력을 검증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유명하죠. Z점수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서류가 20% 들어간다라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연대랑 고대는 지원 성향이 조금 이번에 많이 경쟁률에서도 나타나요.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고대를 조금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가 최저가 없어도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올해는 특히 제시문 기반 면접이 수능 전에 있습니다. 수능 전에 있는데 연대를 쓰는 아이들이 연대 하나만 쓰진 않잖아요. 다른 대학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수능 체제 준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를 지원하는데 약간 주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면접을 수능 전에 보나요? 후에 보나요? 제가 시행 계획을 확인해 봤는데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일정에 따라서 지원 양상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대는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완화됐는데 이게 우리 대학 가기 쉽게 해주려고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완화하는 건 아니고요. 학령 인구 감소가 계속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거 수시고 교과 위주 전형인데 수능 위주 전형이 아니니까 수능 체제를 계속 완화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졸업 예정자 졸업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게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연대랑 고대는요. 선생님들이 막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해요. 이래서 연대가 유리하고 이래서 고대가 유리하고 둘 다 이래서 힘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우리 학생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을 받을 순위가 되면 그냥 써요. 연고대는. 그래서 연대랑 고대를 상향 지원 또는 소신 지원으로 쓰는 학생들 안전 지원으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고대의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건 연고대 말고 진짜 붙을 만한 확실히 수시에서 끝낼 수 있을 만한 대학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연대든 고대든 일단은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요. 좀 불리하더라도 일단은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을 분석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양대와 이화여대 보겠습니다. 이 두 대학의 공통된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없죠.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을 보시면 여기는 졸업 예정자라고 돼 있지만 졸업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두 대학 다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양대는 굉장히 심플하죠. 교과 100에 수능 최저가 없고 인원 제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안전하게 수시에서 끝내려는 학생들 수능 최저의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고 안전지원의 개념이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 교과가 80%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안전지원의 개념을 가지면 위험한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면접 20%의 변별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연대처럼 제시문은 아니에요. 서류 기반 면접인데 면접의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1등급 초반도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안전지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 보시겠습니다. 두 대학 다 느낌이 수능 최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성균관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수능 최저가 셌지만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고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세계각 3위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바뀐 거예요. 완화를 해준 거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뀌었습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지원자 풀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다를 수가 있냐면 서강대는 일단 교과 비교과죠. 총점 천점 만점에 비교과 100점 교과 900점입니다. 교과 900점 중에서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이 800점이고 진로 선택 과목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거기다가 성취도별 분포비율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교과 정성평가라고 해서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과 세특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굳이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중앙대랑 경희대입니다. 중앙대랑 경희대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자 성향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전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중앙대는 일단 2021에서는 두 개로 교과가 나뉘어져 있다가 하나로 합쳐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플하게 바뀌었고요. 수능체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결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능체제를 맞출 수 있으면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초중반도 문과 학생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결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원 제한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원래 재학생만 쓸 수 있었는데 재수생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경희대는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경희대는 참고할 수 있는 입결이 없습니다. 2021에서는 교과 30에 서류 70이었죠. 2022에서 교과 80에 비교과 들어갔는데 2023에서는 교과 비교과에 교과 종합평가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성적이랑 또 세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입결이 사실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인원 제한이에요. 교과전형이 많이 생기면서 2022에서 교과전형이 이제 그 더 높은 대학들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점수대가 밀려 내려올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했지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라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입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강대, 성균관대와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풀은 성향은 달라질 수 있다.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들은 경희대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경희대보다 중앙대학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국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는요. 똑같이 교과 70에 서류 30이에요. 수능체전은 둘 다 없는데 동국대학교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교과 70에 서류 30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서류 30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인데 주요 교과에서 상위 10과목만 교과 70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점수 산출이 다 잘 돼요.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2등급 후반인데 동국대 걸로 계산하니까 1등급 후반이 나오고 1등급 후반인 학생은 1.0이 나오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과 70이 그 등급별로 환산 점수가 등급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서류에서 변별이 된다. 종합전형이나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지원하시고요. 홍익대랑 숭실대는 우리가 느끼기에 수능체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대학들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숭실대 잠깐 볼게요. 숭실대는 수능체저가 강화가 된 게 아니에요.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완화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2022에서는 2합 6 또는 2합 7이었지만 영어가 포함이 안 됐고요.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 이 3개 영역 중 2합 6 또는 2합 7이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이렇게 4개 영역 중에 2합 4냐, 2합 5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완화가 된 게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능체저가 좀 강하다고 느껴지는 대학이죠. 수능체저가 강하다고 느껴지는 대학은요. 내신 점수에서 조금 망설여지더라도 어차피 수시 6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수능체저를 맞출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종대하고 아주대 볼게요. 세종대하고 아주대 보시면 세종대는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는 입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분석을 정말 세부적으로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2021에서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2022에서 두 개로 나뉘졌어요. 최저 없는 거, 있는 거 그리고 2023에서 이게 다시 합쳐지면서 수능체저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2022에서는 진로선택과목 반영할 때 원점수를 활용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원점수를 활용했는데 2023에서는 A는 몇 등급, B는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변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입결을 분석하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분석을 잘 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주대는 최저가 없다가 이제 생겼죠. 그래서 아주대는 입결을 어떤 의미에서 보시냐면 수능체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입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대학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고 또 경기권 대학, 경기도에 있는 대학의 그 포지션이라든가 무늬과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결을 통해서 좀 분석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경기대입니다. 경기대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추천은 한 가지고요. 교과 성적 우수자라고 교과 전형이 따로 있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추천 전형은 전교과 반영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이 안 되지만 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 교과 성적 우수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요 교과목이 반영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말 모든 대학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학을 분석할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 제도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더더욱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렇게 새롭게 확대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학년 그리고 1학년 학생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전형의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에게 유리한 전형인가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준비를 했어요.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개념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고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